여러분 혹시 황금의 손 미다스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황금의 손 미다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부기를 원했던 그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미다스 왕이요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디오니소스 그 수레신 디오니소스의 그 스승이자 양아버지인 실레노스를 알아보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디오니소스가 그 미다스 왕에게 아 너의 성김이 너무나도 갸륵하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 너에게 있니? 하고 나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미다스 왕이요 제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건들을요 황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수 있는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이요 좋아 너의 소원대로 들어줄게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은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뭐 정원수 나무 조각상들 비롯해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졌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완전히 그 궁전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신이 났는데 그런데 뜻밖의 그 왕이 생각지 못한 일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한번 닭때를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닭을 딱 뜯었던 게 어때요? 닭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잘못해서 이빨이 다 나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휴 그래? 물 한번 마셔볼까 하면서 물컵을 딱 잡았더니 어때요?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뭔가를 좀 먹고 마시려고 했는데 손에 만지자마자 황금으로 변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빠 하면서 사랑스러운 공주가 막 그 왕에게 아빠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딸 하면서 그 딸을 손으로 딱 만졌더니 그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 조각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미다스 왕은요 급히 후회하고 나서 다시 디오니소스 그 신에게 제발 다시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신이 그래 그럼 네 뜻이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바로 그 강물 그 팍토루스 강물에 네가 목욕을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은요 그냥 급하게 그 물에 거의 다이빙하다시피 그 강물에 들어가고 자신의 딸 황금 조각상으로 변했던 그 딸의 조각산도 그 물에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그 몸에서 나온 황금이 강물에 있는 사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황금의 손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신화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대라는 그런 도시 이 도시가 위치한 이 도시에 유래되는 그 신화가 바로 이게 황금의 손 미다스의 이 신화라는 것이죠 사대라는요 두아디라부터 그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고대의 국가인 리디아라는 곳의 그런 수도였어요 우리 신화의 이야기와 같이 이 리디아는요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 황금, 금을 생산하는 최대의 국가였어요 현재 보주산이라고 불리는 투르모스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파토루스 강에서 그 사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국가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스스라는 그런 왕이 그 통치 때는요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음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고 명성을 가장 많이 축적했던 왕이 바로 크로에스스라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이 크로에스스 하면 그렇게 부자야 나는 프로에스스만큼 부자야 그럼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할 정도로 그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누가 그 부자의 대명사일까요? 빌게이츠 네게 빌게이츠야? 그러면 어때요? 부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대명사일까요? 네? 이병철 그렇죠? 이건희 회장 그러면 네가 이건희야 이병철 회장 네가 그렇게 돈이 많구나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자라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또 현대 유럽계의 언어 중에 바로 이 크로에스스라는 이름이 부자의 대명사 또 영어에서는 크로에스스만큼 부유한 크로에스스보다 더 부자인한 그런 관용구가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어요 이 사대 지역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 통하는 다섯 개의 도로가 이 사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가는 곳에서는 큰 상업이 발전됐고 이 자연적으로 이 사대는요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도로가 가는 부근에는 그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그 철강 같은 걸 다 끌어들시지 그 도로에 있는 부근은 그 부를 계속적으로 끌어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는 어때요? 금도 나오죠? 교통도 좋죠?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양털 가공업이나 염색 공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부자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풍요해지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그런 향락이 빠지게 돼요 너무나도 이 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대도시는요 그 물질의 풍요와 함께 쾌락의 도시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도시들의 교회들처럼 이 사대도요 사대 사람들의 그 풍조가 자연스럽게 이 사대에 위치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역량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받은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대교회는 무슨 일을 했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 저는 한 번쯤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 찾아보니까 이 사대교회가 뭐 겉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대교회는요 이 도시, 사대란 도시처럼 아주 재정적으로 풍부했고요 당시 그리스인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교회도 저 사대교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 부러움을 샀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인들이 좀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 딱 큰 교회 가면 저는요 와, 책 첨단, 음량, 비디오 장비 그런 시설을 딱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 그리스 여기 철치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도 참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좀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창림 예배 때 딱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심 목사, 나는 다른 건 다 안 부러운데 우리 심 목사 여기 라이프 교회 찬양팀은 그렇게 부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찬양을 은혜스럽고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그냥 마치 뻥긋뻥긋하는 것처럼 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라이프 교회 찬양팀은 너무가 은혜스러워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프로그램? 그쵸? 그것도 필요해요 또 우리 기도회 시간이나 또 말씀 시간 때 뭐 아멘! 화답하는 것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아멘! 하면서 소리 질리면서 또 그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화답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시대의 이 사대교회는요 당시 그리스오인들이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다 갖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곱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바로 영, 완전한 그 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각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사람들의 모든 그때 당시에 그리스오인이 보기에 아 사대교회 너무나도 부러워 너무나도 경건한 그런 교회야 멋있는 교회야 했던 그런 평가와는 다르게 다른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을 방문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이 그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사울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딱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에서 또 서열대로 탁탁 앉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식사할 때 보니까 또 서열대로 탁탁탁 앉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군대를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사울왕을 봤을 때에 사울의 그 젊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도 크고 용무도 준수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어떻게 이세의 아들의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아셨지?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스탑! 하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겠지? 둘째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둘째에도 할 때니? 아니래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남아있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 너에게 더 남은 아들이 있냐 했더니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를 불렀죠 딱 보니까 진짜 조그매요 조그마한데 딱 보니까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있고 좀 용모가 그래도 잘생겼다라고 해요 바로 막내 다우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우이시를 딱 보고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그 겉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도요 로마서 2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9절 그리고 골로세서 3장 25절을 보면 사도바울도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내면과 생각과 그런 행위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한 그 사대교회를 보셨을 때 그 겉모습은요 진짜 환경적 좋은 환경에 건강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의 중심을 봤더니 어때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진짜 모습이 그 안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는요 바로 사대교회가 가진 그 풍요와 그 화려함과 더 나아가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의 그런 시대 풍조에 타협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서치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서 책을 검색하다 보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하면서 그런 타이틀로 나오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목회자 때문에 또 뭐 교회의 모습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 있는 뭐 성도들 때문에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하나 모아서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모습 다른 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나는 저것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신복사 때문에 가기 싫어 신집사 때문에 가기 싫어 하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3일 교회의 담임이신 송태근 목사님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입술의 고백과 그런 삶의 고백이 일치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그 자녀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월요일 수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가운데 드렸던 고백과 헌신 그 모든 것을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정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인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즘에는 목사하면 그냥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믿어도 되는 사람 했는데 목사님 글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요 삶 가운데서는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남에 대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그 섬김을 고백하지만요 밖에 나가면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만을 원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그 신앙인으로서 그 목사와 집분의 그 성도라는 그런 모습으로 참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없으니까 회개도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경건한 모습을 띄워서 그것을 다 하고 그것이 다 전부인 양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교회를 나간 순간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라이프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바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동일한 교회 바로 언행이 일치하는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책망 너희가 실제는 죽었노라 라고 책망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에서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는 그런 구문에서 한글 번역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가르라는 그런 원어의 접속사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속사의 의미를 되살려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행위를 딱딱딱 봤는데 그들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한번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배우자가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90%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라고 하면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일까요? 반대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고 1%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대교에게 너는 일깨워 즉 야 좀 깨 좀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거의 꺼져가지만 네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진앙의 불씨를 좀 잘 키워 그리고 잘 보존해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요 야 복음을 네가 처음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봐 네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를 기억해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그리고 이전까지 지냈던 너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해 그리고 주님을 위한 방식으로 다시 너는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값진 걸 다 훔쳐가지요 끝대로는 우리 목숨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런 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일깨워라는 그런 단어는요 사실 이 사대라는 도시의 역사를 통해 사대 사람들에게 좀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요즘 한국에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시성 양만추 장군의 안시성 만약에 그릭바이네에 하게 되면 한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안시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접용하면서 보면 이 안시성은요 천산산맥을 등지고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당태종 이 시민이 20만 최강 대군을 몰고 왔지만 그 안시성에 있는 5천명의 그런 군사로 이 대군을 물리친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귀한 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에 있는 이 성은요 바로 이 깎아짓듯한 절벽 위에 세워져서 어떤 강력한 대군이 와도 공격해도 쉽게 함락이 되지 않는 그런 천연 요새였다는 거예요 한때 알렉산더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대성을 좀 함락을 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곳에 금도 있지요 뭐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를 내가 정복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아무리 공격했지만 이건 한쪽은 절벽이죠 한쪽은 높은 산이죠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냥 공격만 하면 지는 거예요 후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모들 대고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대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봤대요 밤낮으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사대성을 지키던 그 파수꾼이 그 고추를 쓰다가 그냥 팍 하면서 조르면서 자신의 투구를 그 성벽 밑으로 떨어뜨렸대요 병사에 있어 투구는 생명과 같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엄청난 질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병사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벽에 그 절벽에 있는 그 사잇기로 사삭 내려가서 떨어진 그 투구를 주우려고 하는 모습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작전을 짜고 어느 날 밤에 군사 특공대를 이끌고 그 절벽을 통해서 이 사대성이 들어가 그 성문을 열고 이 사대성을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대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 한쪽은 절벽, 한쪽은 높은 산 절대로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성은 함락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사대성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 개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바로 이러한 풍조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한 그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지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로서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오늘이나요 참 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옛날이나 또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국가에는 왜 힘듭니까? 핍박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옛자만 해도 그냥 잡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과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왜 힘듭니까? 유혹이 많아요 왜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은지 왜 예배 시간에 꼭 인기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인기 드라마가 하는지 참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앙을 지키는 무리가 그런 무리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열한기상 19장과 또 18장을 보면 그 갈매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아가 그 갈매산에서 그 바할의 그런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세벨과 그 하방이 야 너희 하나님 인정해 줄게 이제 가봐 그러면 좋은데 그 이세벨이 어때요? 내가 이 엘리아를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리라 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아는 어때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런 사역을 해주셨는데 왜 저는 여지까지 이런 목숨의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바할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런 7천명을 예비해 두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그런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일치시키며 또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그 지키는 자들 바로 여기 선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신옷을 입은 순결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생명척이 뚜렷이 기록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민권을 가진 당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6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는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한국 부산의 지하철 1호선 동네역 엘리베이터에 학력폭력 근절을 위한 엘리베이터 랩핑 광고 친구 아이가 라는 그런 광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두 학생이 밝게 웃고 또 한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의 그 어깨 위에 손을 얹듯이 아주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떠세요? 좀 괜찮죠? 참 둘 다 훈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왠전히 보고만 있으면 평안이 오는 그런 얼굴이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고 나서 그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친구의 뒷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 친구의 뒷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뒷셔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 겉모습 웃고 행복한 그 모습만 보고서 그냥 사람들은 긴장을 푸고 그 겉모습이 전부 있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라이프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또 친한 것 같은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외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활기찬데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내면을 보면 예수님께 보시면 폭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의 내면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종교적인 경건 도덕과 윤리로 가득 찬 신실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활기참이 아닌 세상의 일로만 활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요? 물론 주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 분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빼뚫어 보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1번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말을 받을까요? 2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구나 라고 칭찬을 받으실까요? 1번 한번 손들 아니 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 여러분이 1번인지 2번인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모습이 1번이라면 오늘의 말씀자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주님 앞에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이프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